내일 제가 LA로 출국을 하기 때문에 짐을 싸야 하는데요 일단 캐리어를 시켰는데 캐리어가 역시나 작아요 그래서 짐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옷이 진짜 몇 벌을 안 넣었어요 근데 안 들어가 나 진짜 큰일 났어 어떡하지 생각보다 화려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챙긴 옷들이 더 오픈 프로덕트를 되게 많이 샀어요 이것도 더 오픈 이것도 더 오픈 또 어딨어 이것도 더 오픈 이것도 더 오픈 이것도 더 오픈 이건 입고 갈 거고요 왜냐면 지금 자리가 없습니다 이건 입고 가야 되고 이건 내가 가서 지금 할 일이 있을지 싶어 그리고 저의 비장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뭐 해야 되는데 STU 형들이 이번 시즌 신상품이에요 형들 너무 옷 잘 만드시는 거 아니죠? 이제 라움? 라움? 지금 유라의 짐을 싸는 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유라는 이걸 가져간대요 여러분 모자를 세 개나 가져가냐? 또 언제 무슨 코디를 할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지 지금 8시 40분 지각하는데 슈그라를 피곱하러 가고 있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빨리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네 spectrum 응 당신이 전혀 질문해주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미래에는 궁금한게 바로 옆으로 눈에 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저희가 유라랑 저는 입국심사를 분명히 잘 통과를 했는데 같이 온 친구가 멋있게 걸리는 바람에 저희가 2시간 동안 지금 메시지요? 살려주세요. 제가 8시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2시간을 조사를 받았어요. 죽겠어. 여러분 준비... 영어공 하세요. 이분들이 얼마나 똑똑하시냐면 한 명씩 불러다가 물어보고 다시 저를 불러요. 말이 틀릴까봐. 말이 틀릴까봐. 핸드폰도 다 보고. 저 앨범 다 보셨어요. 난 그냥 마지막에는 그 생각했어. 그냥 나 돌아가야겠다. 못 들어가겠다. 근데 내가 약간 포기하기엔 그분이 날 되게 사랑스러운 눈빛을 쳐 보고 계세요. 나보곤 심지어 혹시 클럽 갈 거야? 내가 그래서 어 나 클럽 안 가 그랬더니 케이타운에 좋은 클럽 있다고? 어? 나한테도 그랬어. 그랬어. 아 오케이. 이랬어. 질문이 너무 빡셌어. 나 내 발끝까지는 영어 다 그집어냈어. 아무튼 여러분 아직도 친구 한 명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아직도 기다리는 중이에요. 저기 오십니다. 명예롭게 입국 심사 걸리는 인분. 우리 꼬라지 진짜 말도 안 나온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귀여워서 나 사진네. 그래. 마음에 든지잖지. 이거 사진네. 좋아. 지금 시작해야 돼. 엄마기 미션 рис위를 보여줘. 우와. 오늘의 관객은 어디에 있는지? 엄청난다고 생각하다. 저는 방문으로 가고 싶어서 사례받은 지난 4월에 저녁에 주셨기에 저는 방문으로 가고 방문으로 가고 그래서 로봇을 가고 다행히 가고 첫 문 대로 갑니다 천문대에 왔습니다 이 넓은 땅덩이를 달 미쳤다 이거 달 이 문 이렇게 한 번 해줘 남산 아니네요 남산이 잘 안 해도 될 텐데 남산이 잘 안 된다고 너무 잘 안 된다 남산 아저씨 안 끝났다 끝이야 이거 해야지 오늘 저희 어디가죠? 돈 쓸어요 오늘 쇼핑 갑니다 근데 진짜 비싼 거 살 게 없어 미국을 내 여행 꿀팁 근데 미국은 진짜 살 거 없는 거 알지? 여러분 미국은 유럽보다도 비싸고 한국보다도 비싸요 그래서 명품을 사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여행 기분을 너무 내야겠다 나는 해외를 나왔으니 뭘 사고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사도 돼 돈이 많으면 왜냐면 나도 비싸면 안 사거든 그러신 분들은 미국에 오면 슈프림 스투시 카라트 뭐 이런 스트릿 브랜드들 뭐 리바이스 아니면 뭐 운동화 뭐 이런 거 뭐 여성분들은 세포라 화장품 뭐 이런 거 아시면 되고 뭐 이런 거 정말 레전드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 촬영되지 않았다 뭐야 난 정말 난 정말 바보인 걸까? 왜 그랬을까? 방금 전에 촬영을 끝내려고 버튼을 눌렀는데 갑자기 녹화가 되기 시작했대 매출 준비 완료 조금 더 잘 모르겠어요 음 일부 당시 손으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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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계속 괜찮은데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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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샵에 왔습니다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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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가 그냥 구지샵이 아니라 명품 구지샵이었어요 뭐 그 뭐 브랜드별로 다 있어 저기 막 샤넬도 있던데 그래서 비싼 거였어 여긴 그냥 구지샵이 아닙니다 진짜 코디 누가 했냐 진짜 짜증나게 그리고 슈프림 이제 걸어다니는 것도 고우 저기 약간 동화나라 용도같이 약간 유니버셜 같기도 하고 힘들어 죽것이요 아 맞아 우리 유니버셜도 열어야 돼 힘들어 죽것이요 힘들어 죽것이요 여러분 정말 힘들지만 와야해서 왔습니다 부실 준비됐어요 렛츠고 1시간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와 화장품을 계속 골라 와 화장품을 계속 골라 진짜 너무 힘들어 와 도저히 못 기다리겠어서 안 들어 나왔어요 잘 어우 저기 또 샤워 범위로 불 켜졌어 거미로 불 켜졌어 저는lock ar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